방장선출을 놓고 내용을 겪었던 조계총림 송강사가 현봉스님을 방장으로 최종 추대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. 송강사는 어제 경례 자재원에서 산중총회를 재소집하고 현봉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. 송강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조계총림 방장후보로 현봉스님을 추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다시 산중총회가 소집됐습니다. 현봉스님은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강사 선언과 극락암, 수도암 등 재방선언에서 정진한 뒤 송강사 주지, 중앙종회의원, 법규위원과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.